오늘 본문 마가복 2장 1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 중에서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본문 마가복 2장 14절입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러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여기 나오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의 원래 이름이 레위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마태를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부르시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그는 세리예요 세리 그 당시 세리는 로마 당국과 결탁을 해가지고 백성들을 수탈하던 한마디로 말해서 사회의 암적인 존재로 낙인 찍혀있던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세리가 그 사회에서 어떤 대접을 받았는가는요 자료 몇 군데만 찾아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본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당시 세리는요 법정에서 정언을 설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존재 자체가 악인데 저런 놈이 정언하는 걸 어떻게 믿겠냐고 법정에 정인으로 설 수도 없는 그런 존재가 세리였고요 또 그런가 하면 세리는 구호품을 못 주는 겁니다 어느 단체에서 불의우스를 돕시다 그럴 때 우리가 헌금도 하고 구호품을 내는데 세리는 세리가 주는 구호품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저들이 갖고 있는 모든 물질이 전부 존재가 허가받은 강도인데 저런 악하게 번 돈을 우리는 받으면 안 된다 이런 대접을 받던 사람들이 세리였고요 심지어는 사람들이 세리에게 거짓만 하는 것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을 정도예요 어떤 존재인지 아시겠죠? 저희들 어릴 때는 유행어 중에 얘는 관로받기다 그러니까 이제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얘는 늘 따돌려야 된다 이럴 때 얘는 관로받기다 관로 아니어야 되는데 얘는 관로받기다 이러면 완전히 내놓은 걸 그렇게 재밌게 표현한 게 그런데 이 당시 세리들이 그 존재가 관로받기 인생입니다 이런 악한 자를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시니까 그 파장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게다가 15절에 보니까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예수님이 자꾸 이런 파격적인 행동을 하시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세인 출신의 석의관은 율법학자거든요 그들이 바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16절 바리세인의 석의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이제 막 엄청나게 파장이 일어나고 있는 그 시점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아느냐 하시면서 선언하신 게 오늘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 2장 17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이 모든 거에는 이런 근본 정신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선언하시는데요 이 선언이 가진 의미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셔야 했고요 예수님의 이 선언의 정신 때문에 3년 내내 기득권자들에게 엄청난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겪어야만 했고요 더 결정적인 거 오늘 17절에서 예수님의 이 선언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고 또 구원을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게 바로 이 선언의 정신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선언이 정말 중요한데요 그런데 이 본문의 구조를 보면 이제 큰 부분에 예수님이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는 선언이 있고 그 선언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받는 사람과 부정적으로 받는 사람들로 구분되는 구조가 어느 본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잡으면서 놀랍고 당황스러운 선언 이렇게 정했는데요 사실은 원래대로 정하자면 제목이 좀 길게 저는 잡았거든요 감격과 놀라움이거나 콤마하고 아니면 매우 당황스러운 선언 설교 제목을 길게 잡으면 주부에 쓸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줄여서 놀랍고 당황스러운 선언을 했는데요 이 놀랍고라는 거는 그 주님의 선언을 긍정적으로 받는 걸 표현한 거고요 당황스러운은 그걸 부정적으로 받는 걸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왜? 오늘 본문의 구조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예수님의 선포에 대하여 감격과 놀라움으로 받는 그 부류 그게 이제 세리마테 제자로 부른받은 세리마테고요 너무나 당황스럽고 또 부정적으로 받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세인의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이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두 부류 중에 먼저 살펴볼 부류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선포를 긍정적으로 받았던 세리마테예요 그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두 가지로 반응을 했는데요 첫 번째 반응이 뭡니까? 적각적인 결단입니다 어느 본문 마가부 2장 14절을 보십시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야들 내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 얘기 이러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러나 따르니라 이게요 이러나 따르니라 이게 간단한 표현이지만 사실은 이 짧은 이러나 따르니라라는 이 말 안에는 지금 이 어마어마한 세리마테의 자기 희생 결단 자기가 누리던 모든 기득권을 다 포기하는 것들이 다 담겨져 있는 엄청난 결단을 저렇게 짧게 표현한 것 제가 몇 주 전에 그 마가부 1장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그 고기 잡던 베드로와 안드레를 주님이 부르실 때 그들이 거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 할 때 칭찬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 어부가 거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아 이게 좀 따라 보니까 내가 생각하던 그 예수가 아니네 그러면 철물전 가가지고 거물 몇 푼 안 주고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반해가지고 지금 세리 세금징수자였던 마테가 지금 이러나 따르니라네 자기가 하던 것들을 다 포기하고 따른다는 건 거물을 버리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지금 사람들이 이거는 지금 허가받은 강도다 이거는 허펄귀다 이건 민족의 매국노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절대로 그 기득권을 포기할 수 없었던 건 거기서 어마어마한 부가 창출되기 때문 아니었습니까 지금 마테는 그걸 버려두고 그걸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이 세리마테가 거룩하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좀 따라 보니까 이게 내가 생각하는 그 메시아가 아니네 그러면 마테 인생은 끝장이에요 어떻게 돌아갑니까 거물은 새로 사면 되지만 그래서 이제 똑같은 내용을 사건을 다루고 있는 누가 보금은 이걸 이렇게 강조합니다 누가 보금 5장 27절 28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다음 보세요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났다르니라 예수님을 따랐다는 그 안에는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엄청난 결단을 강행하는 것으로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주님의 선포를 호의적으로 받았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세리마테가 보여준 건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누가 보금 5장에 보면 이게 잔치였고 그거를 배설한 사람이 마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장 29절을 보십시오 누가 보금 5장 29절 레위 이게 세리마테라 그랬죠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예요 지금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했던 그가 했던 게 잔치를 배설했는데요 저는 누가 보면 5장 29절에서 주목하는 게 예수를 위하여예요 지금까지 이 세리마테는 단 한 번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아본 적이 없는 인간이에요 상대방이 눈물을 흘리게 만들더라도 그래서 그 보이스피싱 같은 사람들이 참 악한 게요 그렇게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흘리게 될 눈물 이런 데는 안중에도 없는 거 아닙니까 사기를 쳐서 돈만 얻어내면 되는 마테가 이런 종류의 사람이었는데 그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자마자 변화된 게 예수를 위하여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예수를 위하여예요 신앙생활은 그 예수를 위하여 안에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이 타인들을 향한 태도가 바뀌어지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전히 그렇게 예수 믿는다 믿는다 하면서도 자기 것에 집착하고 단 한 번도 누구를 위하여 살아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은 절대로 세리마테의 길을 가고 있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위하여 그런가 하면 이 잔치를 배설했다는 이 말씀 앞에서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이 마테가 배설한 잔치가 보여주는 이미지는 기쁨입니다 기쁨 누가 보금 15장에 보면 이제 그 탕자의 비유의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생활하다가 아버지한테 돌아와 가지고 염치가 없어서 이제 나는 아들이라 부를 자격도 없습니다 그냥 뭐 종으로 써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 거두절미하고 배설한 게 잔치예요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런데 누가 보금 15장에 보면은 그 의미를 이렇게 부여합니다 15장 23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러면서 그 잔치의 의미를 24절에서 이렇게 부여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세리마테가 주님을 만나고 배설한 게 잔치예요 그 기쁨을 표현하는 거예요 내 안에 넘치는 기쁨을 이웃들과 나누기를 원하는 사랑의 표현이 잔치예요 전에 제가 한번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영국 런던의 버킹금 궁은 이 관광의 세계적인 관광 명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저도 오래전에 이제 런던에 갔다가 거기를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막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버킹금 궁 하면 딱 한 이미지밖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 건물 한 중앙에 세워진 깃대가 있거든요 그 깃대에 영국 여왕이 지금 내실에 계시다 이 안에 지금 이 건물 안에 여왕이 계시다 하는 걸 표현할 때는 그 깃대에다가 깃발이 펄럭여요 그리고 영국 여왕이 지금 외출을 해서 그 안에 그 내실에 계시지 않는다 할 때는 깃발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관광객들이 뭐 그냥 여왕이 계시나 안 계시나 막 뒤질 필요 없습니다 깃발 보면 알아요 그 중앙에 있는 깃발이 펄럭이면 여왕이 지금 내실에 있는 거거든요 예수 믿는 세리마태가 예수를 영접하고 잔치를 배설해서 이렇게 기쁨을 표현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의미는요 그분이 내 안에 내주한다는 뜻이고요 그분이 내 안에 내주할 때 영적인 이 버킹금 궁인 우리 내면은 기쁨의 깃발이에요 그래서 제가 장례 같은 걸 치르다 보면 너무나 급작스럽게 남편이 돌아가시거나 아내가 돌아가시거나 또 자녀가 먼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이런 장례를 당하면은요 안절부절해요 잠이 안 와요 무슨 설교를 할 거며 가서 내가 뭘 위로를 할 거며 그렇게 장례를 제가 침례를 하려고 참석을 하고 보면 정말 그 슬픔을 당한 그 유가족들 옆에 가는 것도 제가 부담스러워요 무슨 말로 위로하겠냐고 그런데 어떨 때는 그 당사자가 뚜벅뚜벅 오세요 알겠다는 거죠 목사님이 지금 민망해 한다는 거 힘들어 한다는 거 위로를 해줍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사실 지금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절망이 내 마음을 뒤흔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런데 이 순간에 성령님이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슬픔을 이길 수 있도록 기쁨을 주신다는 게 노래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너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뭐 이런 극단적인 사례가 아니더라도요 오늘 지금 코로나19로 너무나 어렵고 전 세계가 지금 이게 어떻게 돼가는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 장례가 불안하고 앞이 캄캄한 이런 상황에서 저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내면에 주님이 계심을 증거하는 깃발이 펄럭이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분명 너무나 힘든 상황인데 이거는 절망인데 희망이라고는 이제 없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그 마음 안에 이 부분에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 펄럭이고 있는 상태 이게 세리마테가 보여주는 잔치의 상태거든요 이렇게 부르심에 순종했던 세리마테가 이런 두 가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게 이제 긍정적인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주님의 그 근본적인 선언 앞에 참 기쁨으로 반응하고 잔치를 배설하는 이것이 이제 세리마테의 모습이라면 이제 이걸 부정적으로 받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게 바리세인의 서기관들 그러니까 바리세파 출신의 율법학자들입니다 그들의 반응이 16절 아닙니까? 바리세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저는요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 항변하는 그 바리세파 율법학자들을 보면서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지금 그 쓰레기 취급을 받던 인생의 존재가 부정을 당하던 한 인생이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너무너무 기뻐서 잔치를 배설하는 기쁨은 하나도 와닿지 않는 이 감정이입이 안 되는 그것을 가지고 그래서 조금 지나면요 3장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이 손마른 장애인이 나오거든요 그 손마른 장애인을 고쳐주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막 얼마나 그 장애인이 기쁨 그냥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기쁨을 누리고 있는 그 현장에서 바리세인들은 요거를 빌미로 어떻게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는 이런 냉혈인간의 모습을 보이거든요 이거는 점점 갈수록 심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실로 바리세인 같은 신앙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의 기쁨을 공감할 수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 장애인이 고침을 받는 그 기쁨 현장에서 그 일어낸 하신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느냐고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이제 세리마테의 모습하고 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율법학자들의 바리세인 바리스파 출신의 율법학자들을 보면서 묵상을 하다가요 예전에 책을 사놓고 좀 읽다가 그만둔 책이 한 거 쑥 떠올라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재에서 그 책을 꺼내가지고 지난주 다시 읽었는데요 정신과 의사가 쓴 책이에요 당신이 옳다 이런 제목의 책인데요 그 제목에서 당신이 옳다가 뭘 의미하는지 저자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말하는 당신이 옳다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수용하는 차원에서의 옳다는 거예요 행위에 대한 건 따로 구분해 두더라도 무슨 짓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이런 거죠 내 아들이 또 내 딸이 어떤 욕먹을 짓을 했다 할 때 그 행위에 대한 평가와 심판은 반드시 누군가는 할 거예요 해야 돼요 그러나 부모인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를 수용해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인식하도록 만들어주는 차원에서 당신은 옳다라는 겁니다 그 책에서요 아주 흥미로운 에피소드 하나를 거기다가 기록을 해놨는데요 중학교 2학년 아들을 둔 어떤 엄마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학교 상담 선생님에게 연락이 온 겁니다 학교에서 중2 아이들 우울증 측정 조사 이런 걸 했더니 우리 어머니의 아들이 지금 자살 충동 요인까지 있을 정도로 우울증 증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가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뭐 엄마로서는 청천병력 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연락을 받고는 그 아들을 데리고 청소년 전문 정신과 의사를 찾아갑니다 이런저런 검사를 받았는데 불행하게도 결국은 우울증 진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병원에서 이제 통원 치료를 받으면서 약물 치료를 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애를 데리고 이제 병원으로 갔더니 얘가 딱 첫날 병원에 갔다 오더니 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나 이제 더 이상 이 병원 안 간다 그리고 약 안 먹는다 여러분 우리나라 중2 아시죠 이분이 안 간다 그러면 모시고 갈 장사가 없습니다 이분이 안 드신다 그러면 끝이에요 안 가겠다는데 병원에 약 안 먹겠다는데 엄마로서는 이게 엄청난 근심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엄마가 보니까 이게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데 얘 정상이 점점 호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봤더니요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그 중2 아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기에서 힌트를 얻은 거예요 그 아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자기가 오랜만에 병원을 오가면서 오랜만에 엄마 손잡고 그렇게 오간 것도 참 좋았고 특히 병원 근처에서 엄마와 함께 먹었던 돈가스가 너무나 맛있었다 어리니까 이제 그게 내게 많이 힐링이 됐다 이런 말은 못했지만 벌써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결정적인 거 얘가 하는 말이 이제 자기 엄마하고 자기하고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제 진단해 주시는 그 얘기를 듣고 얘가 우울증입니다 그랬을 때 얘가 자기 엄마를 본 거예요 자기 엄마를 봤더니 그 엄마 눈빛이 막 흔들리고 눈물을 막 흘리시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책에서 그 중2 아이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 엄마 눈에 눈물이 고이고 눈동자가 흔들리는 그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얘가 어떤 안도를 했느냐 아 엄마가 나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구나 그 엄마의 흔들리는 눈동자에서 자기 존재감을 확인하고 마음이 편해졌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런 것들을 확인했기 때문에 약을 안 먹어도 병원을 안 가도 우울증이 호전이 되더라 치료가 되더라 그 이야기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 책 제목 그대로예요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수용을 받고 인정을 받는 것 같은 거기에서 어떤 약보다도 강력한 효과가 나타나더라는 그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읽어드린 어떤 초신자본의 간정의 걸 기억나시죠 교회란 대로 생전에 가본 적이 없는 이분이 그날 이 자리에 앉자마자 울고 또 울고 울고 또 울고 마치 내가 울려고 여기 온 사람처럼 그렇게 눈물을 쏟으며 1년 반 동안은 하나님을 알고 싶은 머무림치는 그 모든 동력이 바로 이 책 제목과 똑같은 거예요 세파에서 시달렸는데 주님이 그를 만나 주시면서 네 존재가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당신은 옳다 거기에 이 초신자가 마음이 무너져 내린 거 아닙니까 자기 존재가 수용되는 것 같은 주님의 수용하심 안아주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그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그리고 교회랑 관련한 질문이 계속 머리에 맴도는 걸 제가 경험했습니다 과연 오늘 분당 우리 교회가 이 아이가 경험한 수용되는 자기 존재감이 수용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여기서 치유가 일어나고 있는가 이스동안 세상에서 이렇게 치시 달리고 저렇게 꺾였던 수많은 성도들이 자기를 수용해 주고 용납해 주고 당신은 옳다라고 인정해 주는 그 용납으로 인하여 회복이 되고 있는 건가 불행하게도요 오늘 교회를 보면 분명히 그 초신자처럼 그리고 세리마태처럼 주님이 자기를 수용해 주셨기 때문에 너무나 기쁨으로 너무나 감격으로 신앙 생활한 그 시작이 시간이 가면서 냉정하게 짝이 없는 바리세인으로 바뀌어져가는 크리스찬을 꽤 많이 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다행히 마스크 쓰고 있어 가지고 이게 다 감춰서 그렇죠 이 마스크 다 벗고 제가 예배드리면 누가 초신자인지 누가 모태신앙인지 이제 금방 내 찾아낼 수 있습니다 아무 표정이 없고 무감각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이 오해받을기가 쉽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초신자들은 혹은 새롭게 마음에 회심을 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은 눈물을 흘리는 분들은요 지금 다 세리마태의 상태예요 이게 뭐가 잘못돼 가지고 우리가 그런 냉정한 종교인 바리세인이 되느냐고요 헐핏하면 그 율법학자리니까요 서기관이 내가 얼마나 성경을 잘하는지 알아? 율법은 나한테 물어봐 내 기준으로 너는 털려먹었어 너 그래갖고 되겠냐?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고 그 책을 읽으면서 사실 오늘 있다가 우리 아이랑 지금 약속을 해놨습니다 만나기로 20대가 되면요 한 집에 살아도 약속을 해야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진지하게 사과할 생각이에요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적을 많이 했거든요 그것보다 앞서는 것이 수용인 걸 내가 몰랐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엄마와 아빠는 네가 옳다고 생각한다 항상 너는 옳은 존재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다 내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세리마태와 같은 인생이 주님의 용납하심의 은혜를 누리는 곳이에요 내 마음에 꺾여버렸던 기쁨의 깃발이 주님의 내주하심으로 다시 회복되는 것이 크리스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래 예수 믿어도 여전히 세리마태가 가진 그 기쁨과 감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본문을 중심으로 한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여러분 첫째로요 오랜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세리마태가 가진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시려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는 죄인임을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17절을 다시 보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러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그 다음에 이 중요한 포인트를 보십시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제가 이 구절을 묵상하다가 진짜 제가 창의적인 뭐 하나를 개발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지만 로마서 3장 10절을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의인은 없습니다 제가 이거를 어떻게 의역을 했는가 하니까요 제가 의역한 걸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17절을 저 빨간 글씨로 된 게 제가 만든 문구예요 나는 의인인 줄 착각하는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임을 인식하는 사람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의인인 줄 착각하는 사람의 대명사가 바리세인 아닙니까 항상 자기는 의인이기 때문에 죄인들을 정주하게 좋아하는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임을 인식하는 사람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솔로몬에 대하여 솔로몬이 원래 불륜 드라마에는 나올 것 같은 그런 출생의 아픔을 가지고 태어난 이름이 솔로몬인데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 주셨다 그랬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리 마태도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마태가 원래 이름이 레위라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추측이에요 왜 마태의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이름을 레위라고 지었을까요 추측한데 그 집안 혈통이 레위 집하였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들 이름을 레위라고 왜 지었을까 너무너무 소중한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그 아들을 어린 깐난 아기를 보면서 그 아버지 마음에 그 어머니 마음에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이 귀한 아들이 과거에 자기 혈통이 누렸던 제사장으로서의 거룩하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레위라고 지었을 거 아니냐고요 그랬는데 세리 레위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부모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쓰레기 같은 인생 모든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손가락질하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갔던 거 그 마음의 상함이 레위 안에 가득 찬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세리 레위를 부르시고 그에게 마태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세요 마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가슴 아픈 출생의 비밀을 갖고 있던 솔로몬에게 여디디아 너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이다 이런 뜻을 가진 여디디아를 그에게 주셨던 것처럼 이 이름과 관련해서 참 흥미로운 게 하나 있는데요 이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마태가 기록을 했고 나머지는 다른 저자들이 있었는데요 참 재미있는 게 뭐냐 나머지 사람들은 이 마태를 부를 때 옛날 이름을 사용합니다 자 보십시오 누가 봉 5장 27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서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레위라고 지금 부르고 있죠 또 그 다음에 마가복음 2장 14절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여기도 옛날 이름 레위를 쓰고 있는데요 당사자 마태복음을 기록한 당사자는 자기를 어떻게 부르느냐 자 마태복음 9장 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는 지금 원래 이름을 쓰지 않고 새로운 주님을 만난 이후에 부여받은 새로운 이름을 쓰고 있고요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0장 2절 3절을 보십시오 자기를 어떻게 부르는지 보세요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네의 아들 야고버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롬의 도마와 세리마테 과거에 그렇게 쓰레기 같은 존재였던 자기를 이렇게 까밟힐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가려도 되는 거 아닙니까? 다 그냥 이름을 다 불렀는데 왜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 세리마테라고 기록을 했을까요? 전 이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왠지 아세요? 사람들이 저보고 오이찬수 목사 설교를 들어보면 저 사람은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야 그런 얘기를 가끔씩 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가 솔직한 사람이라고요? 절대 아닙니다 제가 자기 오픈을 잘한다고요? 맞습니다 잘해요 근데 오픈할 만한 것만 오픈하는 거예요 다 오픈 안 합니다 안 한 거 많습니다 제가 저를 오픈한다는 건 그게 해결이 됐다는 뜻이에요 제가 나 미국에서 대학까지 나왔는데 영어 진짜 못합니다 그건요 영어 못하는 내 열등감이 해결이 됐다는 뜻이에요 안 그러면 절대 안 드러냅니다 영어로 된 거 절대 읽지도 않을 거예요 외모 가지고 제가 막 그렇게 비화를 할 때가 가끔씩 우리 형제들은 안타까워 죽으려고 그래요 네가 그 정도는 아닌데 제가 어릴 때 외모에 열등감이 좀 있었거든요 절대로 안 드러냈습니다 공개적으로 영어 못한다 외모가 이렇다 내가 뭐 이런 약점 저런 약점 있다는 건요 제가 오픈하는 그 모든 건 다 중안에서 해결이 됐다는 뜻이에요 마태가요 안 드러내도 되는 인간 쓰레기 같았던 주님 만나기 이전에 자기를 드러냅니다 세리마태라고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로 감격의 마태로 시작해서 남을 비난하고 정주하는 냉열 동물 같은 바리새인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감격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격 없는 나 죄인되었던 나 내버려 뒀으면 인간 쓰레기처럼 도덕적으로 여러분은 걸을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나는 주님과 원수되었던 자인데 나를 품어주셨던 그래서 저는 로마스 5장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미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쳐 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은혜에 눈물로 저는 감격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절대로 변질이란 없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여러분이 세리마태의 감격을 계속 유지하시려면요 상대방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기준으로 대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준이 뭔데요? 오늘 똑같은 사건을 다루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마가복음에 없는 포인트 하나를 더 다루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러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그리고는 마가복음에는 없는 한 포인트를 더 강조합니다 그게 9장 13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극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듯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극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듯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마태복음에는 마가복음에 없는 한 개념을 더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기준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라 한다면 그 예수님의 기준은 극률이에요 극률 극률 불쌍히 이기는 마음 이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두 균형을 가지고 상대방을 예수님의 기준으로 대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두 균형이 뭘까요? 첫째는요 중요한 균형입니다 죄를 죄라고 인식하도록 돕는 거예요 얼버무리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세리마태를 부르시고는 아이고 너같이 좋은 애를 갖고 이것도 그냥 모함을 하네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시고는 대놓고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무슨 뜻입니까? 얘 문제 있는 거 맞다는 거 아닙니까? 죄를 죄로 절대로 허지부지 얘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원리가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잡혀온 여인을 대할 때도 그대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렇게 하시고는 예수님이 그를 용서해 주시는데 그렇게 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도 너를 정주하지 않으니 그 다음 보세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교회는 사랑이 많은 곳이라 그래서 진리도 없고 그냥 허지부지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선명하게 성경이 말하는 죄의 기준 그런 거 하면 또 다른 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절대로 죄의 문제를 허지부지 넘어가지 않지만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극률로 품어주시는 것 이 중에 이쪽으로 치우치거나 저쪽으로 치우치거나 이게 오늘 참 가슴 아픈 우리의 현실입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을 보십시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도 너를 정주하지 아니하노니 무슨 뜻입니까? 정죄받을 게 있는 인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너를 정주하지 아니 이게 당신은 옳다라는 책의 주장처럼 비록 그가 죄인의 자리에 빠졌다 할지 그 여인이 말이에요 가늠함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여전히 용서받을 수 있는 여전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가능성을 가진 존재라는 걸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몇 주 전에 동성애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고 믿는 사람이라고 저는 동성애는 후천지역이라고 믿는 사람이라고 신앙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이건 저에게 절실해요 왜 그렇습니까? 동성애가 타고나는 게 아닌 것이어야만 그들을 주님 앞으로 부를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내쳐버리고 타락한 인간이라고 목쳐버리는 것을 쓰면 되겠습니까? 아니 차별금지법이라는 걸 교회가 나서서 저도 지금 그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인데 세상 사람들은 자꾸 오해를 해요 왜 오해를 받습니까? 교회가 그동안 너무나 많은 바리새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지만은 의롭다고 항상 교회 다니는 자기들만 의롭다고 그들이 오해하는 게 뭡니까? 보수적인 교회들은 피도 눈물도 없이 동성애자들을 사랑하지 않고 내쳐버리고 정죄하고 이 오해를 풀지 않고는 교회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어떤 경우라도 죄가 죄로 선포되어야 되고요 그러나 그것이 바리새인 것 같은 피도 눈물도 없는 형태로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성률연구소를 세우는 건 이쪽 저쪽에게 지금 다 욕먹겠다고 작심을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미 생각한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것이 죄라는 사실을 돌을 맞더라도 이것을 허지부지해서는 안 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그들도 세리마태처럼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될 그들도 중학교 2학년 그 우울증 판정을 받은 그 아이처럼 엄마가 눈동자가 흔들리고 자기를 놓고 엄마가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 속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게 가정이에요 똑같은 원리를 신천지에도 적용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수많은 아름다운 젊은이들을 어떻게 되돌리실 겁니까?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덕실거리는 교회에서 가기만 가면 정죄를 하는 결론을 저는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스스로에 대해서는 죄의 이념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격으로 사는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는데 어떤 성도가 무슨 죄를 지었다 할 때 나는 저보다 더 악한 자였는데 그런가 하면 상대방에 대해서는 이 경율이라는 주님의 방식으로 대하는 것 그래서 오늘 이 찬양으로 결론을 맺기 원하는데요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변질되지 않고 바리새인으로 냉혈 동물 같은 바리새인으로 변질되지 않고 늘 감격의 눈물이 마르지 않는 은혜 받은 세리마태로 살아가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날 구원해 주신 그 주님에 대한 감격 은혜에 대한 감격의 회복이 돼야 돼요 이 시간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이 찬양을 부르는 동안에 세리마태의 감격이 내 안에 꺾여져버린 깃발이 기쁨의 깃발이 다시 한번 펄러기는 이것을 이 시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